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입니다. 이번에 얘기해볼건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너무 정치적인 얘기들만 많이 해서 재미없으시겠지만 오늘은 영상클립을 한 20개 찍어보는게 목표입니다. 뭐 매력적이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물량공세라도 해야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오늘 몇개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나가서 자동차도 한번 찍어보고 별짓을 다 해볼게요. 일단 이번에 얘기해볼건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실 이미 정치 얘기를 하는 우파 유튜브 채널들은 많아졌어요. 풍부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한발 더 나가야 됩니다. 한발 더 발전해야 됩니다. 한발 더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번에 나온게 있죠. 유튜브에는 우파 채널들이 더 많다. 아니에요. 유튜브에는 좌파 채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파 채널들은 우파 채널들과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좌파 채널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정치적인 얘기를 중간중간중간 끼워 넣어요. 하지만 우파 채널들은 우파 정치 채널들은 정치 얘기만 시작부터 끝까지 합니다. 시작이 정치고 끝이 정치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애초에 우파인 성향만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 좌파는 어떻죠? 좌파는 일반적인 얘기하면서 거기에 약간씩 정치 성향, 좌파 정치 성향을 드러내서 유혹을 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치에서 중요한 건 좌파 우파 우리나라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 구도상 보면 좌파 우파 성향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3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중간에 얼마죠? 40% 정도는 중도에요. 중도는 이쪽 갔다, 적도 갔다 계속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관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넘어와야 되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좌파가 똑똑한 거예요. 좌파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좌파 성향을 은연중에 넣어서 중도 애들을 끌어들여요. 반면 우파 채널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응집력은 강한데 문제는 중도층을 끌어안지 못해요. 반면 좌파 채널들은 애초에 중도, 그러니까 전체 우파 채널, 전체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 전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다가 좌파 성향으로 살짝살짝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의 범위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규재 TV나 황장수 선생님의 TV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채널은 그런 채널 나름의 아주 전통적인 뉴스 방송 포맷을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반면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20대, 30대 유튜브 채널도 찾아보면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우파 얘기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좀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들, 특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시면 내 전문 분야, 내 전문 분야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파 성향의 얘기들을 쭉 끌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재 TV나 황장수 TV 그런 고성국 TV 이런 것들은 그대로 뉴스 포맷으로 가는 게 맞아요. 뉴스 포맷으로 가고 그런 채널들도 있어야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이 유튜브로 유튜브 우파 정치 채널들로 들어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정치 얘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사회, 문화, 스포츠 얘기 싹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중에도 우파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정치 얘기만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는 중도층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 우파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젊은 분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자기 전문 분야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한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자세한 일반적인 실무나 어떤 세금이나 그런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우파의 성향의 얘기들도 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내가 뭐 자동차 전문가 자동차 정비를 한다 뭐 그런 식이면 뭐 어떤 자동차 관련해서 그런 컨텐츠로 꾸며가면서 우파 성향을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정규제 TV가 뭐 그런 식으로 변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뉴스 포맷은 그대로 있고 반면에 좀 젊은 유튜브 채널들은 확장성을 최대한 키우는 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우파 성향은 가지고 있대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내 전문 분야도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을 중도 사람들도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서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치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아주 많은데 다 같이 많이 성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20대, 30대 분들은 우파 유튜브 채널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하신다든지 카메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하신다든지 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유튜브에 더 많은 사람들의 우파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대놓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면 당연하게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에 좌파들의 얘기만 있으면 사람들이 우파들의 얘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꺼내지를 못해요. 용기가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파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아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저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구나. 아 저렇게도 다른 시선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에서 우파 채널들이 더 많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정치적인 사명을 가지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우파 유튜브 채널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정규재 TV, 황장수, 고성국 TV 이런 곳들에서 은연 중에라도 어느 정도인지 어떤 유튜브를 통한 수입이 어떤 정도인지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사실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직업 없고 하지만 미디어 알고 방송 알고 이런 거 좀 꾸밀 수 있는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아 유튜브 전업으로 해봐도 되겠네. 우파 유튜브 전업으로 해봐도 되겠네. 이런 용기를 가질 거고 아 저걸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아주 매력적인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데 우파 유튜브 채널을 해라. 이건 진짜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유튜브에 정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해? 돈도 안 되는데? 시간도 왜 써서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잘나가는 정규재 TV나 고송국님 아니면 황장수 이런 분들이 언연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자 이렇게 수입이 많다 이걸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입은 알려주시면 아 와 우파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순수하게 돈만 벌 목적으로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목소리가 많이 늘어나면 그건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 중에서도 젊은 유튜브 채널들이 가야 될 방향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채널들에서 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보여줘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우파 유튜브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